믿음의 단계를 높이십시오 믿음의 단계를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현상 기적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많이 마셨지만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 중에서 그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만 보고 예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가 답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3장, 4장에 걸쳐서 보면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고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나셔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임을 알려주시는 내용들로 적혀져 있어요 요약해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벌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세를 받는 사두개인들도 돈의 탐욕에 얻은 사람들이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을 가르치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정작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도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웃대고 의지할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다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다 찾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찾는 사람들 영생을 찾지만 종교에서 영생을 찾지 못하는 사람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지만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 벌면 안 된다 성전의 주인은 나고 성전에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려주시고요 니고데모에게는 영생하는 길이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 있다 예수를 믿는 길에 있다고 알려주시고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게 나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제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이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좀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을 때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세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길을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곧 길이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너희는 예수가 없다 생각하고 너희의 길을 찾아갈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를 끝까지 믿고 그분이 길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늘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하나가요 길이 앞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재주고요 왕이 앞에 있는데 왕을 찾는 재주고요 답이 앞에 놓여 있는데 답을 못 보는 재주가 있어요 지금 도마는 예수가 길인데 예수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길인데 다른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달라고 하면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죠 예수가 답인데 다른 답을 달라고 하면 그 답은 오답이죠 우린 자꾸 오답과 잘못된 길과 즉 가짜 왕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스탠 거슬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불교에는 여덟 가지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이라고 길이 있죠 이슬람교에도요 다섯 가지 기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업이라고 있어요 유대교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떤 길, 어떤 교리,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을 따르라고 얘기한다고요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교리는 똑같잖아, 원리는 똑같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길이고 그 사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에 교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선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내고 우리 스스로 알아낸 우리 스스로 찾은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하게 하려 한다 생명없게 하려 한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길 찾아다니고 다른 답 찾아다니고 다른 왕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일어난 표적이에요 두 번째도 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예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다니시니까 이 죽을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두 번째 표적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문제도 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죠 포도주가 없는 문제는 발견했지만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성경은 포도주를 만들 뿐 그리고 이 아들을 고칠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들고 이 아들의 병을 고친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표적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고 그 극상풍의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은 취해서 즐겁게 혼인잔치를 마쳤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 포도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설사 기적으로 낳았다 칩시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나중에 또 죽을 뿐만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은 포도주 만들고 아들 낳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들의 병도 낫고 이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단계가 좀 있거든요 그 믿음의 3단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나는 지금 몇 단계 신앙인가를 점검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요 자기의 방식을 제시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믿음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집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잡은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한 번 잡아놓고 매일 뒷걸음질 한다고 쥐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막 힘들 때 어쩌다 한 번 새벽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생겨요? 아, 이런 문제 생기면 새벽 기도만 하면 풀리는구나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개판 5분 전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통성 기도가 더 응답 잘 받는 기도고 묵상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십니까?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 무시해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해요 하나님이 귀먹어리냐? 뭐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거든요 묵상 기도도 좋고 통성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안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연 중에 자기 고집스럽게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오셔서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아프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머리에는 환자하고 의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약도 지어주고 열도 재보고 문진도 해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가서 내 아들 앞에 서서 손을 몸에 대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봐주기도 해야지 만져주기도 해야지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만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48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한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볼 때만 생겨요 언제 하나님 잘 믿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린 그때 믿음이 제일 커져요 왜?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신화를 보지 않는 믿음까지 성장시키기 원하는 게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믿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현실적인 무실론자예요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실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아했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 주시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거 무실론자예요 신앙인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주목하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늘 하나님께 내 문제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잘 안 해 주면 아, 하나님은 내 문제 잘 모르셔 이 문제는 아마 모르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 못 푸실 거야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하나님 이거 뭐 안 풀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은연 중에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못하고 이건 아시지만 이건 모르고 이건 들어주지만 이건 안 들어주고 그러고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아하방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군이 쳐들어왔어요 베나다시라는 왕이 침략을 해왔는데 이 베나다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댔던 말이 있습니다 열한기상 2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베나다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엘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 신은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산에서만 나타난대 그러니까 산에서 전쟁하면 잘 싸우는데 골짜기 평지나 좀 낮은 곳에서는 못 싸운데 라고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면 아람이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산의 신도 골짜기 신도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제안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각의 범위와 내 지식의 범위를 초월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일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라고 하나님을 제안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골짜기에서도 아람군대 너희를 박살내주마 하나님은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데요 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운전하고 오는데 여전히 단풍이 있더라고요 알록달록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거? 여러분 단풍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감탄할 때 그거 누구한테 감탄하시는 거예요? 혼잣말이에요? 아니면 저 나무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기적은 감탄하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기적을 바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단풍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은 감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저 나무를 1미터 키워주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올 때 저 나무가 1미터 크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오늘 주어진 기적에 감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을 왜 하나님이 응해 주시겠냐고요 우리 삶에도 기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보호하시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길 원해요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보세요 내 문제를 보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골롯에서 말씀처럼 땅의 것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땅에 끌어내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올라오라고 하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목요기도에 오시면 이번 6주 동안은 뭐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기도 인도자로서도 역할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려 보세요 그냥 앞에서 인도자들은 그냥 다리 역할만 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기도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좀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늘을 향하여 나의 귀를 좀 향하고 내 눈을 좀 향하고 내 생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오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주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요 이 문제가 숫자로 치면 100인 것 같아요 커보여요 기도하면 문제는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형편은 나아진 게 없는데 이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실제로 이 문제는 100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1이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실체를 보게 합니다 거짓을 걷어내고요 실체를 보게 해요 박목사 이 문제는 원래 1이었어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100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가 있고요 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에 눈을 주십니다 형편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영감이 옵니다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생각들이 주어져요 저는 그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 믿습니다 예전에는 대안이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있었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축된 우리 마음을 좀 풀어주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2단계 믿음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안받지 않고 기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2단계 믿음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요 2단계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너 보이는 것만 믿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또 주장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하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러실 때 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혼자 가라 난 안 간다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화가 생겼죠 이분이 예수님 꼭 가셔야만 낫는다라고 고집했더라면 바지까랑이라도 끌고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혼자 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왕의 신하니까 지위도 있고 예의상 이렇게까지 강권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뭐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 아들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안 믿을 혹은 안 믿고 싶은 부모가 어디겠어요 다 믿고 싶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주셨네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이런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왕의 신하에 종을 만나요 종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진짜로 살아났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참 대단한 것 귀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을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적같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막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돼서 현실의 문제가 극복되면 어때요? 막 좋아 죽죠 아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아하하 100만원 헌금해야지 아하하 끝 끝나요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그걸 물어요 이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안 물어봤더라면 우연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약을 썼던 게 지금 효움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와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낫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시라는 시간을 듣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그때인 줄 알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리티예요 실제입니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가 이것이 오늘 2단계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질 않죠 그냥 기적을 베풀면 그걸로 끝이고 보여주면 믿었다가 안 보여주면 안 믿었다가 이리일비하는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치료해 줄 만한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보세요 1단계 믿음밖에 없죠 보여지는 것만 믿는 믿음밖에 없죠 사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의 하인이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왕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왕이 누굴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은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 헤롯 가문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네 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네 군데로 분리해서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분리해서 통치한 왕이다 그 중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 왕이 신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이 아들을 고쳐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다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 가시면서 매몰차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 아버지가 그 은혜와 은혜의 말씀과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연결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이 단계의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예민하게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단계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던 믿음의 단계입니다 당연히 아들 살아나는 그 말을 안 믿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단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으로 인하여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믿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분만 믿으면, 저분만 따르면, 저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모든 문제에 답이 없어 헤매던 인생이 해결함을 입을 수 있구나까지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본인만 믿은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유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와 예수,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 믿었다는 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말씀 사건은 끝났어요 치료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과 이 왕의 신하가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몇십 년 지나면 또 죽을 텐데 병이 치유받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영생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저주예요 살아야지 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믿고 살아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화는 앞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죽어서도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화는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 30km나 떨어진 곳에 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시간, 그 거리와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 치유를 베푸시는 이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구원자가 아닌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내용의 표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유해주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 체계에서 부하를 100명 거느린 그런 군인을 얘기해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볼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르죠 아까 왕의 신하에게는 안 따라가시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아들이 살았다 너 혼자 가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해요? 멀리 떨어진 집에 내 종이 중풍병으로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9절 말씀 군인이잖아요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는 그 병의 주인이 누구다? 이 치료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명하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했을지라도 그 명령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해지면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행이 돼야 되듯이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실행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3단계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믿되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무한 신뢰의 믿음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말씀은 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그 성경을 여러분 글씨로 생각하고 1년에 1도 개라고 의무요 짐으로 여기면 못 읽어요 리얼리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론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경은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너무너무 복된 도구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또 설교 후에도 찬양할 텐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여 말씀하소서 그 가사를 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나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답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답 인생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왕을 찾아가고 그 왕을 의지함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시는 예수가 적어놓은 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일상이다 이 믿음 가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온 가족이 다 믿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헤롯의 안티파스의 권력과 지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헤롯 안티파스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전까지는 헤롯 안티파스를 섬겼어요 그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3단계 믿음에 이르니까 진짜 왕을 만난 겁니다 진짜 왕이 예수구만 그가 섬기는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왕의 신하에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막 떼부자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황제를 숭배하던 그 로마의 압체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아티파스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대적으로 여겼던 그 그룹 안으로 나의 신하가 들어갔어요 아마 그날로 그 신하의 직분이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몰라요 3단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집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에 복받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교회 오는 것 때문에 감내해야 될 불편함들 내가 신앙인이오 그리스도인이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으로 말미암한 고난들은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3단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가 나의 길이오 진리오 답이 되신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왕이 바뀌거든요 내가 걷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내가 알던 답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책 쓴 제목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영어 단어로는 not a fan이에요 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팬은 뭡니까? 이렇게 막 예배 같은 데 오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주는 데 가면 막 환호하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도 고쳐주세요 하다가 예수님 없으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팬은 환호만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나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을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3단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은 믿음이 주는 기적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단계 믿음 곧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제자의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지만 그 은혜만 환호하는 팬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능히 감당해내는 예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말씀하셔서 함께 나의 고백으로 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이 가사도 보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후렴부에 보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내 귀를 들이니 주님 눈을 주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눈을 달라는 거는 주님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무슨 영엄한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걷는 데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이후의 얘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의 신하가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제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아멘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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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드릴 때 나의 귀를 드리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님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길을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늘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할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할 길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심을 선포합시다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크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대 드리기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기 경배 드리기 우리가 주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는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기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주의 임자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3단계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너의 고집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기적 사건이 말씀을 일어나는 것에만도 머물러 있지 마라 이 기적이 하나뿐인 기적이 아니고 너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를 왕으로 삼아 예수 믿어라 예수가 메시야 하나님이오 예수가 나의 주 주인이시다 여러분 왕을 교체하셔야 돼요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 답은 오답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분으로 왕을 바꾸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저주받은 길이 아니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죽는 것도 복이라 주 안에서 말이죠 이 믿음에까지 이르러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의 존전 앞에 머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